그 기가 막힌 미역국 저도 한번 먹고 싶네요 저는 케이크를 기가 막히게 잘 만든대 우리 버즈들은 금손인가봐 다들 멤버들이 12시 땡 하자마자 저한테 우리 단톡방에다가 생일 축하한다고 보내줬는데 너무 귀여웠어요 그 단어가 너무 귀여웠는데 너무 귀여웠어요 이렇게 달려와서 안겼대요 전 새끼호랑이에요 전 새끼호랑입니다 신비가 짱이래요 아니야 버디가 짱이야 나랑 영상통화하는 것 같다고? 전 새끼호랑입니다 전 새끼호랑입니다 전 새끼호랑입니다 전 새끼호랑입니다 전 새끼호랑입니다 지금 공되고 싶습니다 참new em Why can't we be like that? Wish we could be like that